제가 코를 풀면 때때로 갑자기 귀가 먹어버리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에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이와 인두를 연결하는 기관으로서 이관, 구시관이라고도 하죠. 평상시에 닫혀있는 유스타키오관은 침등을 삼기는 연화운동이나 하품 등을 할 때 열리게 되어 중이 안의 기압을 외압과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코를 세게 풀다 보면 비강 내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 압력은 바로 내의 중이 쪽으로 전해지게 되지요. 앞서 말씀드렸듯 하품이나 침을 삼키는 동작 외에는 유스타키오관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중이 쪽의 압력이 바깥보다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압력이 밀려들기 때문에 귀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오는 것이죠. 코를 풀고 나서 침을 삼키거나 하면 괜찮아집니다. 반대로 차를 타고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초고층 빌딩에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또는 타고 있는 비행기가 이륙 등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비슷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고도가 높으면 기압이 낮은데 빠른 속도로 상승하다 보면 우리 몸이 그 기압에 적응하기 전에 기압이 하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체의 내압이 외압보다 높은 형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코를 풀 때와 마찬가지의 현상입니다. 역시 침을 삼키거나 하품 등을 하면 바로 귀가 뻥 뚫리는 듯 하면서 막히는 느낌이 없어지죠. 그런데 코를 너무 세게 풀지 마십시오. 고막을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